여기는 신태방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신사시장이라고 재래시장이 있어요 거기 근처에 있는 요정도면 딱 봐도 신축급이죠 신축급 원룸입니다 지금 나온 건 월세고요 월세고 천에 50만원입니다 천에 50만원이고 관리비는 4만원 4만원에 공과금 따로입니다 사이즈가 요거보다 조금만 더 컸으면 아주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여기서 멀지 않고 신축급 건물이라서 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손님 또 오고 손님이 밤에 또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치수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방금 잰 여기서 요렇게가 3m 40 나옵니다 3m 40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 조그마한 옷장 있잖아요 옷장에서 벽까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짠 여기 옷장에서부터 여기 밖까지는 2m 45cm 나옵니다 2m 45cm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여기에는 책상이 없죠 옷장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한번 사이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멀지 않고 신축급 건물 자체가 신축급 내부만 신축급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신축급이기 때문에 천에 50 그리고 보통 천에 50에 관리비 6만원 7만원 받는데 그런 집보다는 관리비가 4만원으로 쌉니다 공과금은 별도고요 1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